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떻게 살았어요 서로 얼굴도 못 보고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 그토록 좋았었는데 우리 얼마나 행복했는데 만나지 못한 시간만큼 더 많이 생각했죠 우리 서로의 잘못 아니지만 누구의 뜻도 아니지만 세상 얼마나 어려웠는지 당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 잔 더 해요 두 잔 더 해요 자주 못 보면 어때요 우리 이렇게 만나는데 한 잔 더 해요 두 잔 더 해요 이제 겨우 10시예요 두 잔 더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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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하면 좀 어때요 häufigomina 이 몸 한명 더 있어요 한 잔 더 해요 한 잔 더 한 잔 더 두 잔 더 세 잔 더 네 잔 더 한 잔 더 한 잔 더 두 잔 더 아카시아